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지난주에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Return to the Lord, Your God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엘은 전체가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요엘의 성경을 읽어보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줄로 믿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무턱대고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알고 믿으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남한국 유다의 요아스라고 하는 유다의 역사로 보면 8대 왕이었는데요 이 유다 왕 8대 왕 요아스의 초기에 활약하던 그런 애연자였습니다 그때가 빛이 830년쯤 돼요 요아스는 여러 가지로 특징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7살이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이 요아스 옆에는 그때 제사장이었던 요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요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를 옆에서 서포트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그렇게 의지하고 했던 요호야다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져서 죽게 됩니다 아마 정신적으로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졌기 때문에 좀 방황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요아스 왕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해요 이것을 보다 보다 못한 그 요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스가리아가 어느 날 왕을 찾아가서 충고를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왕께서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왕의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안 계시는 이 마당에 왕께서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충고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왕이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이 스가리아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까 음모를 꾸미고 그 음모의 마지막에 이 스가리를 제거해도 좋다 하는 사인을 요아스 왕이 했어요 그래서 그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후에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이 세대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스가리아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도 아무 죄가 없는 이 스가리아가 요아스 왕의 음모로 그렇게 죽었지 않느냐 지금도 이렇게 의인인 사람들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다 하면서 그때 있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말씀 가운데서 이 스가리아가 등장합니다 그 얘기가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예외 없이 그의 애언자들을 등장시킵니다 애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이 방법은 오늘날에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소통의 방법을 가지고 그의 잘못을 지적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은 기도와 성경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과 소통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그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에요 벌써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지가 오래됐지만 이것은 무거운 책이 아니라 지금도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꼭 그렇게 하시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꼭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그런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처럼 좀 발달된 방법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의 뜻을 전해주면 그거 우리가 잘 볼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우리 생각에는 그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뭔가 그 방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과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올 수 있는 채널을 자기가 끊는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기도의 채널이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그 채널을 우리가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끊어지면 그리고 그 채널이 막혀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인 호흡은 정지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내적인 보이스 이걸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아요 예전에는 베스트셀러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좋은 책이 나왔다 그러면 그 얘기가 사람들에게 쭉 퍼져가지고 서점에 가면은 그 베스트셀러 한 권 살려고 줄을 섰어요 요즘에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SNS라고 하는 그런 소통수단을 통해가지고 사람들이 글을 읽는데 몇 줄 안 되는 짧은 글이에요 이거 읽습니다 깊이 있는 글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짧은 몇 줄의 글을 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줄 몰라요 깊이 생각할 줄 몰라요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불행입니다 기도할 줄 모르고 책을 볼 줄 모르니까 성경도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기를 우리가 아무리 이런 것들이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전달하신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거 안 들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그때부터 정지되고 마는 거예요 호흡이 지난 주간에는 제가 몹시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 아침에 나와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이게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든 것도 아니고 아이고 뭐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건데 그게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뭐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든 것도 아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왜 지난 한 주간에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알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고 힘들어지니까 평소에 들리지 않던 사탄의 음성이 잘 들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주님께 가 있을 때는 사탄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주님께 떠나있고 마음이 약해질 때는 평소에 잘 들리지 않던 사탄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야! 내년부터는 사순절 새벽기도 하지 마 그거 왜 해가지고 그렇게 마음고생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그리고 이번 주일에 교회 임원들 다 모아놓고 한번 투표해봐 계속 사순절 새벽기도를 할까? 중지할까? 해봐 그러면 다들 중지하자고 할걸?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이 얼굴이 떠오르는데 맞아 이 사람도 싫다고 할 거야 아 이 사람도 싫다고 하겠지 아 막 얼굴들이 떠오르는데 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또 음성이 들립니다 야! 이 추운 겨울에 40일이 뭐야 내년에는 반 딱 잘라서 20일만 해 그래도 누가 비난하지 않을 거야 40일 너무 길어 아 이런 또 음성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 단위에 올라서면서 그 마음을 이겼어요 그리고 오늘 일 설교를 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를 우리 교회가 이 정도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이 사순절 새벽기도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은혜 덕분이다 그렇게 믿고 나니까 모든 그 사탄의 유혹을 제가 이길 수가 있었어요 다시 여러분 기원전 9세기 유다 왕국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요아스 왕 한 사람이 우상숭배에 빠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시대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쉽게 그 시대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쉽게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쉽게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너희의 온 마음을 다여 내게 돌아오너라 금식하며 울며 슬퍼하여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Turn to me now 지금 돌아오라 While there is time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돌아오라 Give me your heart 나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달라 Come with fasting, weeping and mourning 금식하며 울며 슬퍼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기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Greek으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이죠 Greek이지만 지금은 이제 영어로도 그냥 메타노이아 이렇게 씁니다 일반적인 의미는 그냥 방향을 바꾼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이 말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씌어질 때는 Turning away from sin and turning to God 죄로부터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은 아직도 시간이 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싸인, 이런 희망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The prodigal son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비유 말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탁월한 말씀이에요 그 둘째 아들, 작은 아들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자기 혼자 비즈니스를 해보겠다고 멀리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망했어요 이 작은 아들이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가슴을 열고 온 팔을 벌리고 Welcome! 너 잘 돌아왔다! 하면서 작은 아들을 다시 받아줬어요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각 나라마다 보면 이 탕자의 얘기가 각 나라마다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 버전들을 여러 개 읽어봤는데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태국에 전해지고 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아들이 엄마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아들이 엄마의 속을 썩이고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집 나가보니까 모든 게 안 돼요 걱정이에요 밥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머니 집에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엄마가 혹시라도 엄마가 야 넌 이제 난 너를 보지 않겠다 거절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몰래 이제 그 엄마의 방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불이 켜 있어요 그 밤에 불이 켜져 있고 문이 열려 있어요 아니 그 밤에 불도 켜 있고 물이 열려 있어요 엄마 방에 그래서 이 아들이 용기를 내서 엄마에게 갔어요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왜 이렇게 불을 켜 놓으셨어요 이 밤에 아니 이 밤에 물을 왜 열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난 네가 떠난 다음에 한 번도 불을 끄지 않았고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당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 아니에요 언제라도 내가 쫄딱 망했더라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팔을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쉽게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 그러니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요해를 통해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He is merciful and compassionate, slow to get angry and filled with unfailing love 하나님은 정말 unfailing love이니까 사랑이 아니 없어요 탐이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꽉 차 계시고 쉽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그리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compassionate compassionate라는 말은 정말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말이 compassion이라는 말에서 온 거잖아요 come, passion come이 뭐예요? come은 함께, 함께, 함께 with, passion은 뭐예요? passion은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지만 이제 몇 주 지나면 고난 주간이 옵니다 이 고난 주간을 영어로 패션 위크라 그래요 패션 위크 패션이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말은 그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과 함께 그것을 느끼고 함께 나누는 것을 compassion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compassionate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인간성 다 아세요 충분히 이해하세요 그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라도 그 하나님께 내가 비록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니까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해를 통해 가지고 그 시대에 전달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역대하 30장 구절에 보니까요 또 하나님의 compassionate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화면 봐주세요 역대하 30장 구절인데요 Your God is gracious and compassionate 다시 나오죠 너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너의 하나님은 아주 우리의 처지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He will not turn his face from you 그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않을 것이다 If you return to him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야, 너 안 봐 너하고 나오는 끝났어 그게 아니라 그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돌리시는 분이 아니고요 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compassionate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새겨주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앞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아무 문제가 없죠? 지금 괜찮죠? 아니에요 내일부터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믿음 생활 잘 하죠? 아니에요 내일 여러분들이 유혹을 받아서 믿음의 길에서 떨어질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은혜스러우시고 내 연약함을 무엇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분은 나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신다 받아주신다는 뜻이에요 나를 다시 사랑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나를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조건이 있어요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네요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느라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느라 Turn to me now while there is time Give me your heart New Living Translation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NIV 성경에서는 Return to me with all your heart 내 마음을 다해서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마음 다하지 않고 진심이 없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보다 싫어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42장 8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좋아하시죠? 나는 여호와다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않겠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이 받게 하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의 본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 하나님은 우상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그의 메시지 그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지 않고 절반 정도는 다른 것에다가 마음을 뺏기고 이 절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찬양하는 거 나 그 찬양 정말 참아드릴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까 그런 예배 드리지 마세요 여기까지 와서도 마음은 딴 데 있어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하지 않아요 그 예배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세요 너의 마음을 다 내게 다오 Give me your heart 너의 마음 내게 다오 왜 다른 것에다가 마음을 주고 절반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찬양하느냐 나를 예배하느냐 그 마음 가지고 나에게 기도하느냐 나는 그런 기도 듣기 싫다 그 찬양 듣기 싫다 아니에요 여러분 또 말씀 있습니다 열한기상 18장 21절의 말씀 여러분은 언제까지 바알과 여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릴 것입니까? 여와와 바알을 함께 섬기려고 하십니까? 여와가 참 하나님이시면 여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시오 이 말씀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야, 그 엘리아 시대에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니에요 엘리아 시대의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바알 신에게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래니까요 바알에게 여섯 개의 마음을 뺏기고 네 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 난 싫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나에게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 주든지 아니면 바알에게 가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온전한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의 절반의 마음을 뺏기고 절반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메시꺼워 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몇 차례 얘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이 성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347년에서 407년까지 아치 비숍으로 있었어요 콘스탄티노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교구를 맡아가지고 아치 비숍으로 있었습니다 아치 비숍이면 어디에 해당할까요? 굉장히 높은 비숍 가운데서도 높은 그런 비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가 맡고 있는 지역을 순방을 합니다 순방하는데 불행하게도 사제들이 없는 교회가 많아요 시골에는 사제들이 없어요 어느 날 시골을 순방하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에 사제가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전도사님도 안 계신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그가 떠나면서 그래도 몇 안 되는 교인들 가운데 좀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농부였어요 그 농부를 붙잡고 자네가 지금부터 이 교회 사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도 나가서 읽고 설교도 하고 이 예배를 인도하시오 그리고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야, 내가 이거 괜한 일을 했구나 아, 그 농부가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농부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겠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거 괜한 일을 하고 왔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가서 봐야 되겠어요 확인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골 교회로 갔습니다 간다고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는 기둥 뒤에 딱 숨어가지고 그 농부가 뭘 어떡하나 그걸 보는 거예요 예배가 진행됩니다 진행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크리소스톰의 얼굴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크리소스톰은 앞으로 나가서 그 농부 사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나를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나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시오 그러니까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 농부 사제는 지금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사람이 성 크리소스톰 당대의 아치 비숍이 자기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 완료하면서 안 됩니다 제가 기도를 받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그대처럼 그 마음에 뜨거운 불을 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농부 사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 선배 목사님이 번역하신 그 책에서 읽었던 이 얘기인데 잊혀지지 않아요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가슴에 불을 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보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세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드리는 예배 예배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 그 예배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 다른 데 마음을 뺏기지 않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사순절 이 기도 시간이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는 때라고 믿어요 뭘 회개할까?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섬키지 못했습니다 다른 데 마음을 다 뺏기고 얼마 남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의 의무를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거 회개할 게 많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나의 믿음 생활 그동안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싫어했던 거예요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워 너의 마음을 다워 Give me your heart 내 마음을 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청하고 계세요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KMC, 뉴 잉글러너 지방 목사님들의 회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회의는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 제목이 욕기를 어떻게 설교할까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 세미나 준비하신 분이 잘 준비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끝나고 나니까 박수들을 쳤어요 잘했다고 그리고 야 이 욕기가 어려운 책인데 덕분에 욕기를 잘 이해하게 됐다고 그렇게들 서로 얘기했어요 아 근데 제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아팠어요 왠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목사님들의 주된 관심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할 거예요 이제 목회 일선에 나간 젊은 목회자들에서부터 좀 경륜이 있는 목사들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줄까 여기에 온 마음을 뺏기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볼 때도 앞에 김태균 전도사님이 나와 있길래 전도사님의 온 생각도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할까 거기 있죠? 그러니까 웃어요 맞다는 거예요 또 손혜일런 전도사님은 어린이 설교하지만 전도사님도 어린이들에게 어쩌면 설교를 잘 할까 그 생각하고 있죠?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시대의 목사들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마음을 뺏기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 아니 좋은 말씀들은요 자꾸 넘쳐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만 들어가도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님 의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는데 그 목사님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서점에 가봐도 책이 안 팔린다고 하지만 목사님들의 그 설교 집들 잘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와 있어요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할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목사가 될까? 여기에 마음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입만 열면은 거기에서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 나오는 그 목사님들이 왜 돈의 문제 자유롭지 못합니까? 왜 명예 왜 권력 여기에 자유롭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지금은 입에서 나온 말이 은혜스럽냐 안스럽냐 그거 위에서 마음 뺏기는 게 아니라 좋은 목사가 돼야 돼요 그의 온 마음을 그의 목해 드릴 수 있는 사람 그의 온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 시대에 찾고 있지 말 잘하는 목사 설교 잘한다고 칭찬받는 목사 뒤를 알아보면 돈 문제에 걸려 있고 무슨 문제에 걸려 있고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고 은퇴자금에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는 시대가 아니라고 믿어요 그러면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그 문제에 자유로우냐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의 고백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찾으시는 목자는 유능한 목사 아니라고 생각해요 설교 잘하는 목사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은 목사 그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평신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형식적인 생활 끝내고 이제는 크리스찬의 흉내를 내는 사람 끝내고 이제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때 이 세상에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교회의 존재감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말 잘하는 목사 꺼져라 말만 번지려가고 형식화된 성도들 꺼져라 이제는 이제는 온 마음 하나님께서 애타게 말씀하신 것처럼 Give me your heart 주님 제가 그동안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제 마음 다 드리지 못했어요 다 뺏기고 나서 얼마가 남은 거 가지고 생색을 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싫으셨죠?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을 보시고 너무 싫으셨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예 주님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앞으로 제 마음 있는 대로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나머지 절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에 좋다고 하고 홀푸드점에 가서 그 음식을 사 먹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우리의 홀하트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목회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나머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회개하는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 다 뺏기고 껍데기만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삶을 회개하는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우리 성령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